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가스터드의 강사 김종우입니다. 자, 고등학교 3학년 그리고 엔수하고 있는 여러분 여름방학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여름방학 학습법과 관련된 이야기로 인사를 드려봅니다. 일단 배경화면부터 한번 봐주세요. 제가 이제 이게 저작권이 없는 이런 이미지를 찾아오다가 보니까 이게 몰디브의 해변이라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거 보면서 한참 사진을 봤습니다. 저도 너무 가고 싶어요. 저도 바다가 너무 보고 싶은데 여러분은 오죽하겠습니까? 우리 이 바다를 한껏 마음에 담아보면서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해봅시다. 일단 날씨가 너무 더워요. 너무 덥죠? 진짜 날이 가면 갈수록 너무너무 더워지고 있는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진짜로? 그래서 장마철 끝나고 나면 진짜 더울 것 같은 게 느껴지잖아. 지구가 너무 아프잖아요. 우리 지구가 화가 났잖아요. 우리 진짜 너무 덥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욱더 많이 지칠 겁니다. 더위에 지칠 거고요. 끈적끈적함에 지칠 거고요. 괜히 불쾌질 수도 높아서 짜증이 나서 친구들과의 어떤 사소한 다툼이 더 커져서 지칠 거고요. 또는 6평 끝나고 나서의 그 이후의 모습이 뭔가 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래서 또 지칠 수도 있습니다. 해서 6월달 평가원 모의고사가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6월달 평가원 모의고사가 단기 목표였을 거예요. 뭐 12월달부터 우선선발반부터 시작을 했든 3월부터 시작을 했든 아니면 내가 뭐 반수를 하든 뭘 하든 어쨌든 간에 6월달 평가원 모의고사는 전국에서 이제 수험생이 다 같이 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리고 출제가 평가원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무게감이 다르죠? 그래서 이 시험을 보고 난 이후에 이제 방향성을 놓고 흔들리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해서 제가 6평 끝나고 한국사나 역사과목 총평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죠. 잘 보면 잘 봐서 공부가 안 되는 그런 시험이고 못 보면 또 못 본 대로 공부가 안 되는 시험이 6월달 평가원 모의고사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해서 실제로 대나무 음을 보시면은 6평 끝나고 나서 상담글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리고 제가 좀 혼자 상담글을 하다 보니까 좀 밀려가지고 좀 많이 늦긴 한데 근데 그 내용 중에 대부분은 뭐야? 선생님 제가 이렇게까지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안 나왔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선생님 제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했는데 기대치만큼 안 나왔어요. 근데 주변에선 할 수 있다고 토닥토닥 응원도 해줬지만 그거 왠지 나한테 더 큰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또는 본인 생각보다 너무 잘 봤어요. 근데 그 점수가 진짜 내 실력인지 아닌지 이젠 의심스러워. 그때는 너무 기분이 좋고 뭔가 뿌듯했는데 한 1, 2주가 지나고 3, 4주가 지나니까 근데 그 실력이 내 실력이 맞나? 내가 6평은 잘 봤으니까 9평 못 보는 거 아니야? 6평이 꼭지점이었으면 어떡하지? 그 점수를 유지하기 위한 부담감 때문에 또 공부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수험생들한테 4월달이랑 6월달이 되게 힘든 시기잖아요. 보통 그렇거든. 그래서 6월달이 6평 모의고사 끝나고 나서 굉장히 힘든 시기입니다. 아마 지금 여러분들이 그 시기를 지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른 무더위가 찾아왔고 그래서 더 힘든 시기이지 않을까? 자, 그래서 혼란스럽고 불안하고 걱정스러울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 늘 얘기하는 거지만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혼자 생각하는 시간이 되게 많거든요. 공부를 혼자 하는 거니까. 수업을 열심히 이렇게 듣고 있어도 듣다가 내가 공부해야 되니까 내가 내 자수증을 공부할 거 아닙니까? 공부하다가 집중력이 흐트러졌어. 무슨 생각 들어? 너무 행복한 생각이 막 들어? 걱정이 더 많이 들죠? 원래 인류가 그렇게 진화했어요. 예전에 대나무는 캐스토도 얘기했지만 우리 인류는 걱정, 불안 이런 걸 느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산전했던 거잖아. 우리 뇌가 그래. 생각을 하면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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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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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안 이런 것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들이 자꾸 쌓이다보면 어느 순간 원망의 대상이 필요합니다. 그냥 짜증의 대상이 필요한 거야. 내 분노의 대상이 필요해. 그냥 짜증나. 옆에 지나가다가 그냥 누가 그냥 가다가 뭐 뭘 할까? 기침을 했어. 취! 기침했어. 그때 옆에서 아 뭐야 깜짝 놀라기. 아 짜증나게 왜 이렇게 왜? 그냥 짜증나는 거예요. 그냥. 그냥 이런 상황이거든. 되게 예민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스스로 그럴 거야. 내가 그걸 짜증을 낸 내 모습을 보고 스스로가 아 나 원래 그런 사람 아닌데. 아 나 왜 이렇게 예민했었지? 아 내가 지금 수험생이나 그런가? 또 자괴감이 들죠. 또 자책하게 되죠. 나 그런 사람 아닌데. 또는 친구나 집에 있는 부모님한테 괜히 짜증 내놓고 본인이 짜증내고 본인이 괜히 혼자 속으로 미안하고 이런 것들. 이런 식이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제 여름방을 맞이했잖아. 이 여름방이 되게 짧아요. 근데 고3 현역 같은 경우는 이 여름방은 되게 되게 중요하죠. 왜요? 수시 준비해야 되니까. 생기부 점검해야 되니까. 이 여름방 끝나면 이제 수시 써야 되니까 자꾸 방학 때도 자꾸 불러내죠. 담임생들이. 요즘엔 안 그런가? 제가 있을 때는 담임생들이 불렀거든. 언제 학교에서 다 정해놓고 와서 생기부 점검하고 수정하고 뭐하고 뭐하고 뭐하고. 생기부 점검해야죠. 그죠? 수시 준비해야 되죠. 바쁩니다. 그리고 그 이상 고3이 아닌 N수 친구들 같은 경우는 여름방학 동안에 내가 그동안 부족했던 걸 싹 다 몰아서 막 특강 들어야지. 뭐 해야지? 계획을 세우거든. 근데 되게 짧습니다. 이게 저도 이제 여름방학 특강을 하지만 4주컬이에요. 제가 이제 학원에서 하는 수업 기준 4주컬입니다. 어디서는 3주밖에 안 돼요. 또 시간이. 그래서 3, 4주. 약 한 달 정도 시간밖에 안 되는 여름방학이 되게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나에게 이 여름방학이 짧은 데 기회가 될 수 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냐? 짧으니까. 그냥 어영부영, 어영부영. 어? 끝났네. 9평이네. 이렇게 된다고. 여름방학 끝나잖아. 9평이에요. 진짜로. 끝나고 2주 뒤에 9평 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짧은 여름방학 준비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잘해야 돼요. 지금까지 내가 6평 끝나고 지금까지 내가 뭔가 엄청나게 집중을 잘해서 쭉 꾸준히 왔다. 그러면 그대로 하시면 되는데 6평 끝나고 앞에 말씀드리는 것처럼 내가 공부가 잘 안 돼. 뭔가 흔들렸어. 그럼 그대로 어영부영 하면 진짜 여름방학이 꿈뻑하면 지나가요. 이거 9평이라니까. 그러니까 뭔가 이제 확실하게 뭔가 이 특강이라고 하는 그 어떤 뭐라고 해. 주는 어떤 이미지 같은 게 있잖아. 딱 이때 바짝 할 수 있는 뭔가 이런 느낌이 있잖아. 그때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이 여름방학 특강 끝나고 난 이후에 여름방학 끝나고 난 이후에 9평 준비까지 꾸준하게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안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제가 학습 습관이라든가 뭐 어떤 상태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다 그렇게 해줄 수는 없지만 제가 생각하는 이야기를 좀 해볼게. 첫째, 마음가진부터 봅시다. 아이고 선생님, 이런 마음가진부터 누가 얘기 못합니까?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라고. 그러니까 하라고. 많은 사람들이 꾸준히 얘기하는 건 많은 사람이 꾸준히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잘 안 하니까 하는 말입니다. 중요하니까. 중요하니까. 진짜로. 할 수 있어. 하면 되지. 내가 이번 여름방학 때 이렇게 할 거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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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 해도 되지. 될까 말까 하는 게 세상살이라고 합니다. 뭔가를 준비할 때 돼. 할 수 있어. 된다, 된다, 된다.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안 될 게 불안하니까 하는 말이잖아. 안 될 수도 있다는 걸 가정하니까 된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불안함을 애써 감추면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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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 해도 될까 말까라면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해도 되겠어? 아유, 지금까지 이렇게 해도 안 되는데 뭘. 유평 망했는데 내가 여름방학 한다고 반짝하겠어? 아유, 안 돼. 그럼 되겠니? 잘 안 된다고. 마음가짐부터. 할 수 있다란 마음가짐부터 갑시다. 어? 이렇게 얘기하세요.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를 안 하면 우리가 자꾸 불안함이 떠오르거든, 자꾸. 안 된다는 생각이 자꾸 올라옵니다. 앞서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걱정과 불안이 먼저 떠오르는 존재라고. 그러니 끊임없이 나한테 할 수 있다고 응원해 주세요. 그렇게 해야 내가 기분이 조금 더 좋아지고 기분이 좋아져야 일상생활이 조금 더 활기차게 됩니다. 기분이 안 좋은 날은 그냥 쳐져 있잖아요. 아마 경험이 왔을걸? 기분이 좋은 날은 그냥 뭔가 잘 돼. 기분이 안 좋은 날은 뭘 해도 안 돼. 기분 탓이야. 기분 탓이라고 얘기해서 미안한데 진짜 기분 탓이야. 그러니까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시작합시다. 그리고 목표 설정하세요. 이 목표는 엄청 큰 목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름방학 짧다 그랬죠? 이만큼 짧게 현실적으로만 합시다. 내가 여름방학 때 목표를 세우라고 했지. 대학 목표 새로 간 거 아니야. 어디 대학 갈 거예요? 이거 말고 이거 말고 여름방학 때 내가 뭐가 필요한지를 목표를 세우세요. 내가 여름방학 4주 특강 동안에 내가 한국사 하나만큼은 내가 완벽한 자신감을 가져야지. 이거 하나. 별거 아니잖아. 아니면 여름방학 동안에는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일주일에 5일 이상 사업시간에서 몇 시까지 있어야지? 이런 거. 과목별로 이거 끝내야지? 아니 끝내는 공부는 없습니다. 얘들아. 그런 거는 목표가 아니에요. 응? 그건 그냥 나 혼자 스스로 다짐인데 그 다짐도 지켜지지 않아. 왜? 공부는 끝이 없거든. 여러분 제 말에 공감하시는 분들 있을걸요? 특히나 고3이라면 선배들한테 물어보세요. 수능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디데이가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뭔가 내가 실력이 올라가잖아. 그동안에 푼 문제집이 이만큼 쌓여있잖아. 그때가 되면 공부해야 될 게 더 많이 보여요. 신기하지? 실력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해야 될 게 더 많이 보인다고. 더 바빠. 원래 그래. 그러니까 과학물표 말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 딱까지만 보세요. 뭐 끝내야지? 이런 말 아니야. 해서 자신감을 가져야지.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문제집을 기춘문제집을 이건 다 풀어야지. 아니면 내가 수능완성이 나왔으니까 수능완성에 대해서는 내가 이거 완벽하게 풀어내야지. 이런 식으로 짧지만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리와서 뭐 해야 돼? 하루 일과를 너무 국체적으로 세우지 않기를 저는 추천합니다. 제 대남문 캐스트를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또는 저랑 이제 얘기를 해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플래너 쓰는 거 추천합니다. 쓰세요. 추천해요. 저도 써요. 저도 가지고 다녀요. 뭐 보여주면 창피해서 잘 안 보여주지만 왜냐하면 낙서도 많고 되게 막 안 그래. 근데 저는 그냥 점 찍고 뭐 점 찍고 뭐 점 찍고 뭐 끝! 국체적으로 안 해. 우리 아이들 공부하는 플래너 보면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뭐 해야지?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뭐 해야지? 해서 네모 칼이 형광펜 칠하고 그러잖아요. 광복별로 무슨 색깔? 무슨 색깔? 이렇게 칠하더라고. 그래서 막 아 그거 뭐라고 그래 공스타그램 공스타그램 보면은 애들 많이 올리더라고 너무 좋아. 잘해. 너무 잘해. 그리고 그게 여러분께 도움이 되면 그렇게 하세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시간을 너무 타이트하게 정하지 않기를 추천합니다. 왜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저녁 먹고 6시 반부터 수업이 6시 반이니까 6시 반부터 10시까지 약 3시간 반 동안은 내가 사회탐구 공부할 거야. 그렇다고 합시다. 사회탐구를 어디서부터 몇 단원 공부하겠대. 10시까지 너무 길어? 알았어. 9시까지 한다고 합시다. 2시간 반. 2시간 반 동안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 목표를 정했어. 근데 공부를 합니다. 그럼 9시부터 11시까지는 뭘 하기로 했어. 공부하다 보니까 내가 너무 재밌는 거야. 그리고 내가 그 인강 듣고 나서 내가 이거 정리하고 수업 공부하는데 집중이 잘 돼. 막 집중 잘 돼서 딱 공부하다 보니까 어? 9시가 넘어가는 거야. 어? 9시 넘어 에이 덮어. 아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러면 안 되잖아. 어? 시간에 맞춰서 공부를 끝내면 안 되잖아. 내가 정해놓은 범위만큼 끝나는 그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를 여러분이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사회탐구 기준 동아시아사 세계사를 3시간짜리 강의를 내가 듣고 혼자 이 3시간짜리 강의를 혼자 공부하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지는 본인이 이쯤 되면 알고 있어야 돼. 스스로 공부를 해봤으면은 아 내가 한강 두강 세강 이 강의 들었던 내용을 내가 혼자 공부할 때 아 2시간이면 되는구나 몇 시간이면 되는구나를 대충이라도 알고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 계획을 세우죠. 근데 선생님 저는 제가 얼마나 공부한지 모르는데요. 그럼 그거부터 하셔야 됩니다. 그거부터. 그래서 내가 특정 단원 요만큼 범위의 공부를 할 때 내가 어느 정도 걸리는지 시간을 대략 알고 있어야 계획을 세우는 게 현실적으로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그냥 시간만 나눈다고 해서 계획이 되는 거 아니잖아. 시간에 맞추기보다는 공부량에 맞춰서 내가 이 정도 공부량이면 2시간 반이면 될 것 같아. 해놓고 계획을 짜나. 그럼 2시간 반 공부하는데 더 잘 돼서 3시간까지 공부해. 해도 돼. 다음 과목 공부하는 게 조금 여유 있게 좀 유연성 있게 해놨으니까. 계획을. 그렇게 해야 하루를 마무리하고 플래너를 봤을 때 동그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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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생기지. 타이트하게 이렇게 시간을 짜놓잖아요. X표가 보입니다. 그럼 무슨 생각 할 것 같아. 하루 마무리하면서 아 나 이거 못했네. 어떡하지? 아 나 오늘 하루 뭐 했지? 이렇게 하고 마무리할 거라고요. 그렇잖아요. 하지 못한 게 있으니까 이걸 다음 날로 미루는 느낌이잖아. 뭔가 죄짓는 느낌이잖아. 나 스스로한테. 그러니까 공부는 너무 타이트하게 세우지 않기를 저는 추천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음. 지금에 집중합시다. 선생님 아니 무슨 아까는 목표를 설정하라더니 목표는 멀리 보는 거 아닙니까? 제가 언제 멀리 보라고 그랬어요. 현실적인 여름방학 때까지만 목표를 보라고. 어? 그래 놓고 나서 지금에 집중하는 거야. 왜? 해야 되니까. 해야 되니까. 계획을 세웠으면 해야죠. 우리 아이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어 선생님 있잖아요. 저 9평에서 망하면 어떡하죠? 이번에 6평 봤는데 이렇게 돼서 어떡하죠? 그때 가서 생각합시다. 어 선생님 제가 수능 끝나고 혹시나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이렇게 하면 어떡하죠? 그때 가서 생각합시다. 선생님 제가 만약에 수능을 망했는데 수능을 망했을 때 제가 2대학을 갈까요? 저 대학 갈까요? 그때 가서 합시다. 지금 생각해도 하나도 바뀌지 않습니다. 뭐 해야 돼? 지금 내가 해야 될 건 해야 돼. 이게 말은 쉽지만 이게 잘 안 돼요. 저도 압니다. 저도 잘 못하거든요. 근데 하려고 노력은 해야지 앞서 있는 아직 나에게 닥치지 않은 일을 걱정하기보다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해야 되는 것부터 집중하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습관을 들이려고 노력해보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여러분들은 그 이후의 일을 걱정하기보다는 지금의 집중하는 여러분을 볼 수 있어요. 그럴 때 하루하루가 보람될 겁니다. 왜? 딴 생각을 많이 안 하거든. 생각보다. 지금 당장 할 것들만 찾아서 하니까 어차피 뭐 일주일 뒤에 뭐 2주일 뒤에 한 달 뒤에 두 달 뒤에 있을 일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니까 지금의 집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짜 강력히 추천합니다. 진심으로. 저도 잘 못하지만 노력하거든요. 여러분도 노력해보세요. 한순간에 되는 게 없어요. 얘들아. 사람이 어떻게 한순간에 돼요. 노력하다 보면 어느 순간 여러분이 그렇게 돼 있을 거야.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해보시고 마지막 건강, 컨디션 관리 제가 앞서 뭐라고 했습니까? 역대급 무더위 엄청 덥다고 그랬죠? 그리고 냉방병 저도 걸려봤습니다. 냉방병 걸리면 머리도 되게 아프고요. 뒷목도 되게 무겁고요. 사람이 되게 힘들어. 알아. 그러니까 담요 같은 거 갖고 챙겨 다니시고요. 그 추운 곳은 외투 같은 것도 항상 거기다 놓고 다니시고요. 그래서 온도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내 체온을 최대한 일정하게 그 차이가 많이 나지 않게끔 유지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스스로 잘 챙겨줘야 됩니다. 너무 그 자습관이 춥다 하면 에어컨을 내가 조절 못하면 따뜻한 텀블러에 차 같은 거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체온을 올리는 거니까. 그렇게 했을 때 오히려 그런 것도 상쾌할 수도 있어요. 조금 추운데 따뜻한 물 마시면 따뜻해지고 그건 또 기분이 좋을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컨디션 관리 잘 하시면서 이 힘든 무더위 속에 있는 여름방학을 잘 이겨내시고 보람된 시간으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그리고 각 과목에 대한 학습법이죠. 학습법. 구체적인 학습법은 제가 하반기 커리큘럼 안내 영상에 넣어놨어요. 거기 가서 보시면 됩니다. 선생님 저는 동세사 선택자인데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 가서 보세요.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애라고 딱 얘기를 해놨으니까 가서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혹시나 혹시나 이거는 뭐 그냥 뭐 그냥 하는 말인데 혹시나 너무 힘들어서 좀 쉬고 싶어요. 밥 먹을 때는 이동할 때 이렇게 뭔가 좀 필요해. 뭔가 볼게. 그렇다고 우리가 빨간색 세모 모양의 유튜브를 보기에는 양심의 가책 양심이 좀 찔리잖아요. 또는 기숙사에 있으신 분들은 아예 볼 수 있는 게 없잖아. 아이고 그럴까봐 준비했습니다. 두둥 대한종원 외전 아직도 안 봤어요? 아직도 이거 안 본 친구가 있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럴 수 있죠. 아직 많이 안 봤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너무 많이 안 본 것 같아서 자 혹시나 안 보셨다면 이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만제주인 고구려 총 10편에 따라서 10편으로 이제 편성해서 만들어놨고요. 누가 기침을 하였는가 하는 궁예랑 왕건 이야기 총 10편 완강이 됐고요. 미스터 션쉐인 션샤인입니다. 오타입니다. 미스터 션샤인 계양기랑 관련된 이야기 총 14편으로 이미 완강 끝났습니다. 선생님 이게 무슨 강좌인데요? 이거 수능 한국사랑 도움됩니다. 이거 보신 분들이 이제 수험평을 남겨놓은 걸 보세요. 보시면은 실제 이거는 도움이 됩니다. 진짜로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내용의 뒷얘기죠? 우리가 보통 야사라고 하는 그 뒷얘기를 담아놨거든? 그러니 뒷얘기랑 관련된 이야기를 본다? 분명히 도움됩니다. 그러니까 재미있게 양심의 가책 없이 유익하게 보고 싶다 이런 거 보시면 도움이 진짜 될 겁니다. 특히나 지치기 쉬운 여름방학 때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보세요. 자투리 시간 이동 시간이나 밥 먹을 때 해서 우리 아이들이 항상 그런 얘기하죠. 웅플릭스라고 하는 캐스트라든가 대웅전 같은 거 보신 분들은 웅쌤 항상 밥 친구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런가 저는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르더라고요. 미안합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생각보다 짧습니다. 여름방학이 생각보다 짧아요. 그래서 과한 욕심보다는 지금에 집중해서 짧은 여름방학을 보내고 딱 지났을 때 아 그래도 이번 여름방학은 내가 좀 뭔가 한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긍정의 힘을 가득 담아서 응원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메가스터디 김종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